자 영상 보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따봉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완전쓰고잎에쓰쇼 총검가에요 어이 그냥 그냥 AP랑 AD 둘 다 있는거 가면 되는거 아니야? 그러면 구윤수랑 총검이랑 그리고 뭐가있지? 야 지금 아 이새끼 지금 이거 그렇지! 어 문도 있을 사람아니야 이거 야 문도 있을 사람아니야 블리츠 뭐야!! 블리츠 뭐야!! 야 이 병신아!! 블리츠 아 블리츠 아 블리츠 이씨새끼야 아 블리츠 눈이 안보여 아아 심정아 심정아 눈이 안보인다 심정아 심정아 눈이 안보인다 아 내가 받으라고 아 진짜 관종새끼를 진짜 죽이고싶다 아 내 칼리포 니새끼 왜꼈지 아아 아 진짜 칼리포 니 관종지 타지말랬지 내가 아아 아 또야 이 새끼야 아이새끼 불로먹고 뭐해 아 나 나 구경할거야 나도 이새끼야 뒤져라 요 drowning 오케이 진짜 나이스 그렇지 하나만 일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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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와ум이 Fres Тутуят 와아 이 말입니까요 바구입니까요 아 나 진짜 못해먹겠다 마 못해먹겠다 으아이 흐흐흐흐 아 못해먹겠다 아 못해먹겠다 AP 많이니까 W 3 맞지 당연히 W 3 맞고야 나는 어그로다 어그로용 마이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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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라 소키 쌌어? 싸겠다 이거 어어어아아아아아아아아A 피오라 상태가? 오케이 체력 엄청나 빨리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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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쥬 å 블리츠 ja 야 뭐야 후진해 야 왜 후진해 sane 바바바바바밤 아아아아 쨰아아아아아 이거는 내가 처리해주겠다 핫! 라임 이거 라임 밀어줘 오케이 그렇지 라이스 블리츠 어? 이걸? 으아! 으아! 으아아아악! 명사아악! 으아악! 오케이! 이게 바로! LP! 마이다! 오케이! 이게! 이게 바로! LP 마이다 이 새키야! 이게 바로! LP 마이다 이 새키야! 맞죠? 불피 맞습니까? LP 마이입니다! 이야아아악! 이야! 이야아아악! 오케이! 오케이! 불피!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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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 나! 명상 있어! 명상 있어! 오케오케오케 쫒지마! 오케 명상! 삐잉! 괜찮아! 쫒지마! 빠사악! 오케이! 명상에! 풀피 라고요 이 자식아! 어? 이거 집 안가 Va 돼요? 풀피 거든요? 으어어! 으어어! 의웨이ㅣ ㅈㄴㅏㅌ compt아 Africa 거라 이게 빠 couleur AP 바이입니다 맞습니까 데뷔지 yükeles 엄청난 비음! 비음량 회복량 엄청난 엄청난 회복량 이게 바로 APY의 장점이죠 야야야야야 인즈와야돼!! 으으으아아아아!! 이즈야!!! 이즈ricanes 이거 다잡는가 이즈 오면 다잡는가 이거 야 야 피워라 일루와 야 같이 같이잡아 같이잡아 된다 된다 이거 된다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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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Er 니가 맞아줘 니가 맞아줘 1 야 위이에이에이익 오 이루와 이리온나 빠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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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타쥐아아악 KO 아이 내 플래시!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시이 같이 싸워야돼 같이 싸워야돼 야 같이 싸워면 이거 이거 매복해 매복해 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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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아! 야 피오라 이거 이거 딴 따먹으면 이거 따먹으면 이거 얼마나 좋은데 이거? 야 피오라 이거 같이 들어가면 이거 다 해볼거 같은데 이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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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옵 오오오오오회이오오회 한국독오로 오 뭐 Theyeek 오 이게 바로 Kazim 이思식들아 일단 어시어시어 había거 먹어주구요 와 따라가진다구 빠삭 아아아 earlier 까미 이 strategically 후에이이이이 어쉬 어쉬어쉬 어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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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명상되어는 풀피다 무조건. 어그로만 끄시면 되요. 어그로 끄는게 진짜 중요한 역할이에요. 방금 전에 내가 두명을 어그로 끌고 탈팀까지 빼서 그런지 방금 한탄은 나 때문에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죠 크흫 그를 보내줘 야야야 야 블리츠야 미안하다 야 야 지금이야 끌어 내가 못봐 내가 못봐 나이스 죽어라 블리츠 하하 아까 이 새끼야 아까 감히 나한테 시비를 걸어? 야야야야 야 얘들아 오오 얘들아 이거 이거 저 저 다 먹으면 다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네 이거? 다 먹겠는데 다 먹겠는데 이거? 이걸? 오케이 야 내가 사람 명쾌됐어 오케이 여의 명태밤 신이 안서다 너이스 拜拜 징글벌 x2 바로 먹자 바론 자 지금 얘가 여기서 안보인다는거는 여기 근처에선 역시 역시 명태럼 제난 역시 명탐정 제넌 AD나세요 그냥 자 제넌입니다 유튜브 제넌 구독하시고 유튜브 알림이 알림이 설정 종소리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완전 대박 개이득이라고요 복하세요 자 지금 당장 네이버에서 M24.kr을 치세요 그러면 최신영화들이 와우! 극장가서 볼 영화들이 여기 전부 다 있는데 전부 다 공짜에요 영상 10개가 회원가입만 하셔도 공짜입니다 지금 당장 가입하세요 그리고 가입하면 유토피아 신세계가 펼쳐질거라구요